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완전 옛날 집에 한 채가 있는데 사람이 오셔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맛있다. 아멘 아..사람이 여기 사는 것 같지는 않고 가끔씩 오시는 것 같아요. 아따 이 산골짜기 아..물내로 오는거 보세요. 또 한 마늘을 씩은 후추 설탕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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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에는 하우스가 다른 집같은데 저기는 아...이게 샘물이네 샘물을 이렇게 해 가지고 끓여서 쓰시는 것 같아요 아...여기는... 표고버섯 덕장이네 아...여기서 샘물이 나오는구나 아... 희한하네 그죠? 표고버섯 덕장이야 아...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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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